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신심은 오래전부터 널리 퍼져 있었으며 1688년 인노첸시노 11세 교황이 이 기념일을 정하였다. 1908년 비오 10세 교황은 이 기념일을 성 십자가 현양축일 다음 날인 9월 15일로 옮겨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연계하여 기억하게 하였다. 제 1독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쿨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성전에 들었었을 때 의롭고 독실한 심해온은 성모님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이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성모 마리아께서는 심해온이 애연한 시간에 가장 중심에 서 계십니다. 십자가 아래의 성모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구세주의 순환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고 인간은 다양한 삶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모두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순환 성금요일의 순환 없이 파스카의 부활은 없으며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우리의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의 순환을 두 눈으로 목격하신 성모님의 고통은 이집트에서 피난살이하며 겪은 고통이나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헤매던 고통보다 더 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이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통과 마주하여 하느님께서 주시는 더 큰 교회 간에 함께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복되신 동정녀께서도 신앙의 낙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드님과 당신의 결합을 충실히 견제하셨다. 거기에 하느님의 교획대로 서 계시어 성모님께서는 당신 유야드님과 함께 극도의 고통을 겪으시며 당신에게서 나신 희생제물의 사랑으로 일치하시어 하느님의 희생제사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당신을 결합시키셨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모님을 제자에게 어머니로 주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